어깨도 좀 어깨도 좀 펴고 어깨도 좀 펴고 어깨도 좀 펴고 나처럼 어깨 딱 펴면 넓잖아요 어깨 딱 펴고 자 보세요 카메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일이면 컴백이잖아요 어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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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진짜 놀랐는데 아니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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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이리로 앉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안녕하세요 누나 너무 아 누나 너무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내 데스마이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아 누나 어쩌다 어쩌다 왔어요? 아니 분명히 사람이 많길래 아까 안무 연습하고 있었는데 와우 그래가지고 신노불에서 돌아가 봤는데 생방이야 이게? 어 생방송 지금 지금 브이아이브랑 유튜브 두 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 누나 왜 왔어? 아니 아니 나 너무 다운드러워 어떻게 그래 어 우선 네 저희가 늘 항상 좋아하고 종료하고 항상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시는 우리 트야선비님의 사랑입니다 와우 근데 그거 알지 찬이가 이러면 저 너무 억울거려요 찬이형 깃밟게 졌어 찬이랑 저랑 이제까지 밝혀진 적이 별로 없네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하게 지내가지고 뭐 이런식으로 소개해주면은 너무 네 이상해 아 그리고 평소에 약간 누나랑 같이 얘기하면 그냥 뭐 한국말도 얘기하고 뭐 일본어로 섞어서 얘기하고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선배님을 통해서 제가 일본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눈에 왜 빠져? 여기 앉으세요 왜? 누나 여기 맨날 편하게 앉아 나 지금 되게 편해 아 제가 불편해서 그러는데 장미 뒤에 소파 안 주고 싶대 아 그럽시다 그럽시다 그럼 여기 앉아 Attorney 어 그러면 누나 어 방송이니까 제가 존댓말 할게요 응 어때요? 허허허 너 너무 이상해 그냥 편하게 편하게 누나니까 어차피 내 컴백인거 알고있지? 알고있지 진짜로? 신 메뉴 오. 오즈~~ 감사합니다! 아, 티저같은 것도 요즘 보고 있었어요 치저 뭐 ALADY을 봤어 너한테 사진 보내지 않았나? 아아!! 그거!! 그거!! 우리 요리하는 거!! 아, 또 보셨고 찬이가 Pink랑 파란색으로 보면 아, 그 텀이저 이미지의 사진 그런데 priorities 색을 염색을 해가지고 덮었더라구요 맞아요 그래서 스테이 분들이 아쉬워하지 않을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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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어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 네 마지막에 지금 검은색 머리입니다 그래서 활동도 안 왔구요? 뭐 생각해봐야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니까 아직 모르니까 혹시 몰라 다른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나 이렇게 왔는데 왔으니까 또 언급했던 신메뉴 어 누나가 시식해 보는 시간을 시식? 시식? 저희의 신메뉴를 한번 드셔볼래요? 좋아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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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아 맞네 이건 준비할까 이거요? 이건 사실 누나가 올 줄 몰랐는데 누나가 올 줄 몰랐는데 어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제가 네 드릴게요 열어줘야지 아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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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사나 선배님을 위해서 너무 이상해 시식을 네 드셔보세요 와 대단한 콩나물이 콩나물이 되게 맛있겠다 이거 끼고 콩나물 무침 제가 여기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뮤비 뮤비 응 ондまり 뮤비 뮤비 저희 뮤비 우리도 안 봤는데 뮤비 너 뮤비 사실 미치겠네 쓰고 있어요 시작이 어때? 보자 누나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나 못하겠어 야 너희가 해달라 저희 찬방이 시작 이후로 이렇게 말수가 적어진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랑하는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상태에서 완전 신메뉴를 제대로 시식하고 계시니까 선배님! 선배님! 봐봐 안 들리잖아 안 들리죠? 그렇다고 합니다 안 들릴 거예요 어 네 무슨 말이 나올까? 좀 좀 궁금해 그쵸 지금 참 밖에 날씨가 좋고요 오늘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핫해지고 있어요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시고요 사실 더우니까 나 탔어 저도 엄청 탔어 1분 지금 재고 있나요? 1분을 재고 있어야 되나? 아닌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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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지 끝났지? 아 아니야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뭐야 더 보고 있어 뭐야 다시 올려주시고요 다시 올려주시고요 이거는 다시 다른 분을 위해서였어요 잘 올려주시는 거예요 걸려먹기예요?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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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맛 평가? 맛 평가? 어... 되게... 뭔가 점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가 받는 것 같은데 약간 O, X, 약간 이런 느낌인데 슬리아차는 저희랑 같이 가질 수 없습니다 불구멍으로 막 떨어지고 맛으로 표현하면 오 맛으로 표현한다 신메뉴니까 매운맛, 중독성 있는 맛 되게 이제까지 봤던 뮤비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되게 화려하고 뭔가 신메뉴잖아요 타이틀이 근데 뭔가 셰프님들도 나오시고 그러지 않나? 그런가? 티저에도 나와 티저에도 나와 스포했다고 생각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진짜 멋있어 진짜요? 왜 우린 아직 못 봤는데 왜 누나 먼저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1분 아 오케이 선배 스웩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도 항상 찬방에서 트위스 선배님들의 노래를 아주 열심히 틀고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춤도 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우리 모아엠버 나왔을 때도 반응해주는 거 봤어요 내가 그런 거 챙겨봐 잘 챙겨봐 주시네 감사합니다 좀 더 열심히 반응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일어나서 춤추고 많이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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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고마웠어 너무 너희가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셋이 같이 있는 거 보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나는 연생 때 맞네 맞네 옛날 트레이닝센터에서 우리 셋이 밤늦게 네 맞아요 밤늦게 여기 회사에서 한번 봤어 단체로는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난 라이마에 봤지 지하에서 막 그 작업실에서 작업실 연습방 들어오려면 안녕 흐름이 끊기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진짜 기대된다 궁금한 게 1분 봤잖아요 1분 정도 봤는데 1분 딱 보고서 그 다음이 되게 궁금해져요? 엄청? 응 계속 보고 싶어 계속 보고 싶어 우와 그럼 되çar 이미 1분 만으로 10년이 중독되신 거야 오케 jam 한 스키즈의 매력 중 하나인 게시. 장난치면서 무대 즐기는 거? 그런 걸 다음에 꼭 했으면 좋겠다. 너네 그런 거 너무 잘 어울린다. 라고 찬이한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선숙해진 느낌? 살짝? 선숙해진 느낌. 어른 스웩. 다 컸다, 스키즈. 내가 다 컸다면 말 안 했는데. 오케이. 더 컸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컸다. 신기하네. 이렇게 반응해주시니까 되게 기대된다 보니. 약간 힘이 생겼어. 그러네요. 어깨가 딱 터지는데요. 자신 좀 있었는데 더 있어졌어. 아 그래요? 저는 원래 있었어요. 그것도 봤는데. 찬이. 뭐였지? 어떤 거. 저흰 그딴 거 안 써요. 인트로, 인트로. 저흰 그딴 거 안 써요. 저흰 그딴 거 안 써요. 그거 보충 봐. 넌 포인트 아냐? 스트릿 캐즈 구독하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점점까지. 구독하신 게 좋아요까지 같이. 그럼 봤구나. 봤지. 혹시 이제 저희 고리슨 컴백하니까 선배님으로서 덕담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이 저 자자만 하네. 아니. 저희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네네. 네. 재활비는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지. 해야지. 겸손해야죠. 저희는 항상 겸손하죠. 완전 겸손하죠. 항상 겸손. 저희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겸손해요. 항상 겸손해요. 어른한테서는 항상. 그렇지. 근데 진짜. 누나 이렇게. 진짜 올 줄 몰랐는데. 아닙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진짜 괜찮아? 난 진짜 좋아. 오케이. 신기한데? 자신이 생기는구만. 약간 자신이 좀 생기는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뮤비랑 같이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뮤비가 중요하긴 하지. 뮤비가 그 노래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나도 몰랐어. 그랬어? 저희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오늘 뭐예요? 저희 몰래 뭐 하는 거 있나요? 나 몰랐어요. 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이 형 귀가 더 빨개졌어. 안 울었어. 이 형 귀가 더 빨개졌어. 찬이 형 물 좀 갖다 주세요. 찬이가 감성이 넘쳐가지고.. 힘내고.. 아 이거 마이크가 있었구나. 미안하다. 여기 있을게. 너 또 이거 있구나. 아니니? 아 맞네. 나랑 똑같은 거?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의 영캐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이거 진짜 뭔.. 오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닮은 곳이잖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처음 봐. 아니니? 아 갑자기요? 아 이제 가야 돼? 아 이렇게 넘기고 갈라고? 어 넘기고 갈라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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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컴백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나중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찰로 나가시면 돼요.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 1층이에요. 1층입니다. 1층이러니. 누나 그럼 나중에 처음 봐 한번 제대로 놀러와. 어? 오늘 60회 라면서요? 맞아요. 60회에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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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나 또 봐. 예이. 예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컴백을 다시 축하하기 위해서